Q. Sampi Rangrat Rangrat K-Rang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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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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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왜 왔죠? 왜 왔죠? 왜 왔죠? 일본 대기 앨범 We Make Us 타이트곡 쿨쿨쿨 리프트 장윤입니다! 일본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네. 어때요, 도겸 씨? 정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캐럿인데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일본 데뷔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에너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루코루라는 곡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데뷔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밟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품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뮤비에 저희가 임의로 세 가지 유닛을 구성했는데 바로 레트로 피처리즘 유닛, 락커즈 유닛, 그리고 보즈 유닛! 네, 선생님이 분위기 굉장히 밝아요. 네, 그렇죠. 락커즈는 저희가 이제 머리를 다 이렇게 멋있게 딱 포화드로 붙여서 이렇게 오오오오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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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마시 하아, 멋있네 여기. 제가 지금 도겸이 자세 추천해줬어요. 지금 가장 불량해 보이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나 안다 여기서. 코빲 앞에 있다 이제 라이키 트윙트 ws 트윙á 트윙근 Sounds 총 네 고현이였습니다. 유명인거지? 유명. 모지팀은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는데 이제 약간 댄디하게. 댄디, 댄디.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저희 비디오에 승관이 있어서. 아시대요? 승관이 웃기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느낌인데? 찌린찌린 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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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힘 호흡하세요. 힘 호흡하세요. 마지막! 레트로 피처리즘! 레트로 피처리즘! 만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명 만진다? 만진다. 다 찍은 거야? 와 엄청나네. 멋있죠? 혜란증? 준희가 이럽니다. 요즘 최근에 들었던 거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솜 나 코트나이오 라고 한대요. 좀 일본의 가사 많이 쓰고 싶어요. 누구는? 난 아침대요. 탐해라와나이대. 견뎌 밑에. 견뎌 밑에. 견뎌 밑에. 견뎌 밑에. 견뎌 밑에. 견뎌 밑에. 가로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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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근데 이따가 서로 한 명씩부터 괜찮아. 내가 딴 데 보고 있고 보고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창량하게 멋있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겨. 그치. 막 이러고 있어. 유리스피도에 저희가 계속 나오는 소품이 하나 있어요. 네. 전화기죠. 한국의 고정입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려요. 그리고 전화기의 쟁탈전이 계속 있어요. 정말 정말. 궁금한 건 그 전화는 누구한테 온 것이냐. 네. 왜 그새 유리시 전화를 받기 위해 싸우냐. 이게 바로 쿨쿨쿨의 노래에 담긴. 힘들 때 우리에게 전화해라. 아아! 아아! 내내 갈게. 네. 여러분들은 전화만 해주시라. 굉장합니다. 아아! 쿨쿨쿨! 진짜! 캐럿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아! 준영아. 준영아. 저는 너무 좋아요. 노래 약간 춤추면 제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슬퍼! 네! 벌써 저희가 우회 위에 서있을 때 이 쿵쿵쿵으로 따라 불러주는 캐럿 분들의 모습을 생각이 나요. 맞아 맞아 맞아. 기대되기도 합니다. 기대됩니다. 저희 세븐틴만의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븐틴 데뷔 앨범 쿨쿨쿨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 세븐틴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븐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이준기